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험난한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린 없다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절 딸처럼 여기고 아껴주셨어요. 친딸이 되먹지 못한 인간이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참 마음 여리고 따뜻한 분이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남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 후 쭉 서울에서 살았지만 전 그대로 제주도에 남아 작은 회사를 다녔죠. 그러다 스물다섯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감귤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4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성이 20대 초반일 적 니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성이는 대학이며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쭉 농장일에 매달렸어. 성이 남동생 여동생은 평생 제주도에 처박혀 있기 싫다며 농장을 이어받길 거부했는데 자기 아버지 하던 가업을 마지로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내가 있다고 해도 여자인 나 혼자서 저 넓은 농장일을 도맡할 순 없었거든. 그렇게 착한 우리 성이가 선이 너처럼 좋은 아내를 베필로 맞아서 난 참 감사하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농장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후 시어머니와 합가를 해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좀 걱정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아주 많이 즐거웠죠. 시어머니는 긍정의 표현을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자신이 한 밥을 제가 잘 먹어주니 보람차다, 자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저에게 고맙다 등등. 듣고 있으면 저까지도 하루가 활기차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전 대화가 참 잘 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죠. 남편은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의외의 모습도 보여주시더군요. 네? 어머님이 원래는 해녀셨다고요? 그래, 결혼하면서 농장 때문에 일치감치 그만두긴 했지만 소시적에 내가 제주도 앞바다 좀 휩쓸고 다녔다. 어디 한번 보여주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방에 들어가 해녀복을 입고 오시더니 절차에 태워 바닷가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첨벙첨벙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에 소라 몇 개와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제게 손을 불쑥 내밀었고 시어머니 손에 있는 물체를 본 전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죠. 어? 어? 움직인다! 아유, 살았으니까 움직이지. 그건 바로 낙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챙겨오신 건지 차에서 도구들을 꺼내 소라를 썰어주셨습니다. 그 소라회를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초장에 찍어먹는데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때, 끝내주지? 시어머니는 감탄을 맞이하는 저를 보며 뿌듯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지를 척 날렸죠. 그리고 우린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잡아오신 낙지를 대처 대낮부터 소주 한 병을 사이좋게 나눠 마셨네요. 기왕 잡아올 거 두 마리 잡아오지. 치사하게 나만 빼고 둘이서만 낫수를 즐겼어? 농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장난스럽게 툴툴댔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시마라며 귤을 까서 우리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죠. 저와 남편은 두 살 더 오래 아들을 둘러왔고 사랑의 결실까지 생기자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저희 집엔 가끔 시어머니의 동생인 시이모님이 놀러오시곤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타인인 제가 보기에도 참 우애가 좋은 자매였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예쁜 조카 며느리 잘 지냈어? 아이고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한가 봐. 얼굴이 더 예뻐졌네. 우리 며느린 항상 예쁘지. 두 번 말하면 입만 아파. 어디 밥은 먹었어? 아니 언니 이따 저녁에 비온대. 우리 파전이나 부쳐먹자. 그럼 제가 붙여올게요 이모님. 됐어. 내가 우리 조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왔을까 봐. 내가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이거든. 여기 시어머니랑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기대한다 동생. 시이모님은 시어머니의 동생답게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 때문에 전 시이모님이 놀러오시는 일이 하나도 싫지 않았죠. 오히려 똑같이 흐르던 나날 중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아 좋기도 했고요. 같은 제주도 도민이라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돈 사이를 유지하셨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세 분께서는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친분을 쌓으셨어요. 어쩌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오시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친정 부모님의 식당에 놀러가 세 분이서 약주를 즐기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의 모든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각각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할 건데 서울에 아파트 좀 사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도 두둑하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와 대뜸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가 어디 한두 푼입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동생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서울의 집을 구하긴 해야 하지 않겠냐며 시동생에게 무려 2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시어머니께 입에 거품을 물고 떼를 쓰더군요. 그깟 아파트 하나 못해 줄 거면 자식은 뭐하러 셋이나 낳았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부잣집도 아니고 어떻게 기본 5억, 6억이 넘어간 아파트를 턱턱해 주니? 저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두 살이었던 큰아들을 품에 안고 혹시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무슨 짓이라도 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시동생을 막은 건 막 농장에서 돌아온 남편이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넌 2천만 원이라도 모으고 지금 그딴 말 하는 거냐?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엄마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것이지. 어디 엄마 앞에서 언성을 높여? 당장 안 꺼져? 이 약한 시어머니 앞에서만 사나운 늑대처럼 으르렁대던 시동생은 형인 남편에겐 찍소리도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집에서 도망을 쳤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시동생은 남편이 일을 나간 틈을 타 자꾸만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돈 요구를 했고 되먹지 못한 망란이었던 건 막내였던 시누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나 베이커리 배워서 가게 차리게 돈 좀 대줘. 너 나한테 뭐 돈 맡겨놨니? 왜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대비를 해놓고 회사를 그만둬야지. 결혼까지 아내가 이렇게 책임감 없이 굴면 어떡해?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부장이랑 싸웠단 말이야. 그깟 직급 좀 높다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켜대는 꼴이 짜증나서 좀 되들었더니 사람을 잘라버리더라니까? 엄마, 좀 도와달라고. 나 시댁이랑 남사방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꼴을 엄마가 돼서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마음 여린 시어머니는 매번 난색을 표하면서도 차마 자식들 일이라 모른 척을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몇 번 두 사람에게 돈을 해주셨고 보다 못한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통장을 뺏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겐 아무 말 못했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그때서야 시어머니의 돈을 더 이상 갈취할 수 없었죠. 나머지 두 자식이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더더욱 남편과 저에게만 의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는 유일한 낙이다. 그래도 우리 장남하고 큰 며느리가 있으니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시동생과 시누이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고자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드렸죠. 하지만 세월의 풍파는 더더욱 시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 뒤 시어머니는 그만 대장암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다행히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에 발견된 건 아니었지만 극초기도 아니었던지라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오래도록 암투병을 하셔야 했죠. 투병 생활 동안 몸이 극도로 약해진 시어머니는 잔병 7회까지 많아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셔야 했고 전 일하느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붙어있을 수 없던 남편 대신 친정부모님께 자주 애들을 맡기군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참 강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국 암을 이겨내셨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엔 드디어 암 완치 판정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 어머님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아니다 어머마. 이건 모두 어머미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고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겠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함께 병원에 왔던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옆에서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쓸어내더군요. 그 어떤 걱정거리도 그때만큼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비록 눈물 범벅이긴 했지만 우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날 우리는 충만해진 가족애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겨우 나아졌나 싶었더니 두 번째 불행은 다름아닌 저희 남편에게 찾아오더군요. 최... 최장암이요?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지 12년 만에 남편은 그만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나이 고작 40대 후반에요.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남편은 마지막쯤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어했고 식사량 또한 극심하게 줄었어요. 복수가 차고 침대 시트가 젖어 자주 갈아줘야 할 정도로 많은 식은땀을 흘렸고 차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에만 빠져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그렇게 투병을 한 지 5개월이 되었던 어느 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 살고 싶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끝까지 살아서 뭐든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니... 이 엄마만 믿거라... 걱정하지마... 내가... 염라대학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우리 큰아들 꼭 지켜줄 테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옅은 미소를 띄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결국 영영 눈을 뜨지 못했죠. 안된다, 성이야. 제발 다시 숨 좀 쉬어. 선생님, 얘가 저번에도 이러다가 한 번 돌아왔었어요. 이번에도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발 우리 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이 사람 숨 안 쉰 지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이 사람 그만 보내줘요.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의사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하며 울부짖던 시어머니를 말리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학교에 있던 두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끝내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듬직하던 큰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몇 번이나 실신을 하며 응급실 신세를 지셨어요. 연세도 많은 분이 저러다가 정말 큰일을 치르는 게 아닌가 싶어 하루하루 피가 말랐죠. 시이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매일같이 흐느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장례 절차를 밟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에 있어주셨던 친정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새언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차만 눈물을 숨기지 못하시더군요. 반면 자기 형제의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동서와 심회부는 잠깐 조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자마자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웬일로 발인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뜸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농장 어쩌실 거예요? 엄마 설마 새언니랑 같이 여자 둘이서 계속 저 농장 꾸려갈 건 아니지? 팔 거지? 그럼 그 돈 우리 줘. 뭐야? 너희들 지금 큰애 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다시 돈 타령이야? 너희들이 인간이니?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어차피 그 농장 팔 거잖아요. 그 돈 다 가지고 있다가 노잣돈으로 쓸 거예요? 어차피 쓸 데도 없는 돈 왜 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짐승 같은 두 연놈은 방해꾼이었던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왔던 거였어요. 정말 치가 떨리다 못해 분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서방님 아가씨 정말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쩜 사람들이 돈벌레처럼 돈밖에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내내 계속 쓰러지셨던 거 모르세요? 어머님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어머님을 이렇게 괴롭혀요? 아이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형도 세상 떠난 마당에 생판 남인 형수는 좀 빠져요. 설마 새언니도 농장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꿈도 꾸지 마세요. 어차피 농장은 우리 엄마 명의로 돼 있거든요. 시누이는 제 어깨까지 밀쳐대며 폐악을 부렸습니다. 어른들 일이라 차 맡기지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들들은 그 모습을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 시동생과 시누이를 억지로 밀어서 쫓아내더군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어른도 몰라보는 쌍놈들이라고 제 아들들에게 악을 써댔지만 제 큰아들은 한마디를 던지곤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쌍놈 조카가 쌍놈이지 그럼 양반이겠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펑펑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화가 나서 씩씩대는 저를 안고는 발래주었습니다. 남편을 닮아 어느덧 듬직하게 자란 두 아들 덕에 그날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근처에 숙소라도 잡은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예전에 남편이 없을 때만 틈타서 왔던 것처럼 두 아들이 학교에 간 시간만 골라서 말입니다. 어차피 여자 둘이선 힘들어서 그 넓은 농장일 하지도 못한다. 그냥 농장 판 돈 그 두 놈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 놈들이랑 인형 끊으련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에 남은 기력이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농장을 판 돈 중 일부를 저에게 주시곤 나머진 전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줘버리셨어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뜯고도 두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는지 제게 준 돈까지 내놓으라며 성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악의 바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두 연놈을 쫓아버렸죠. 큰애가 피 땀 흘려서 일군 농장값에 그의 저 몫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법적으로도 며느리랑 손주들 몫이니까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더는 넌 보지 마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이것들아 그게 내 마지막 전 재산이야 나랑 큰애 암투병하며 집에 모아뒀던 돈도 전부 다 써버려서 너희들한테 줄 돈도 더는 없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시어머니가 법같이 들먹이자 그제야 두 사람은 투덜대며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빼먹을 것이 이젠 없다고 생각했는지 두 사람은 더는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죠 아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코딱지만큼도 모르는 시어머니 말대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이후 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할 때도 몇 번 얼굴을 디밀지도 않던 시동생과 시누이가 뜯어먹을 돈도 더는 없는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그렇다고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남게 둘 순 없었거든요 시이모님이 가끔 찾아오시긴 했지만 이모님 또한 가정에 있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제법 돈도 가셨던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저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죠 그런 제 마음을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절 붙잡고는 아이처럼 애원을 하시더군요 어머마 너도 날 떠날 거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발 날 떠나지 말거라 성의도 곁에 없는데 내가 너까지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사니 내가 이렇게 비마 난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 혹시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마 제발 내 곁에만 있어다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저 안 떠나요 전 항상 어머님 곁에 있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찍이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큰아들마저 일차 시어머니는 그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신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애처로 보이는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젠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저 아무데도 안 가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상태였습니다 옆에 누군가 없으면 불안해 떨며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셨죠 게다가 마음이 약해지자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잃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노화는 점점 빨라졌고 자꾸만 악몽을 꾸시는지 잠조차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불안 증세 또한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시이모님은 주말마다 찾아와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주셨죠 이외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가끔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오셨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 보이는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괜찮니? 안되겠다 선희야 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사부인껜 죄송한 이야기다만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떠니? 아니 엄마 우리 어머님 지금 많이 불안해하셔서 요양원에 못 들어가셔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정신과 진료도 받게 해드리면서 내가 끝까지 모실래 엄마도 그랬잖아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던 아무 말도 안하마 그래도 이 돈은 받아두어 넌 너희 시어머니 옆에서 통 못 떨어져서 일도 지금 못하잖아 끝내 엄마는 제 손에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시더군요 마흔 중반을 넘은 딸 걱정 때문에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은 부모님을 보며 저는 통장을 꾹 쥔 채 눈물만 뚝뚝 흘렸죠 이후 큰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을 했고 공부를 더욱 잘했던 저희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아들들의 학비를 대줄 수 있었어요 언니 나 왔어 우리 조카 며느리도 잘 있었지 오셨어요 이모님? 응 아주 맛있는 거 사들고 이 이모님이 오셨지 언니 이것 봐라 내가 언니 좋아하는 방어사 왔다 오랜만에 우리 소주 한잔하자 진규는 주말인데 어디 나갔어? 친구 만난다고 오랜만에 나갔어요 워낙에 어디 안 나가고 저랑 어머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서 제가 억지로 막 내보냈어요 오랜만에 술을 몇 잔 드신 시어머니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시더군요 술 기운이 제법 몸에 돌아서인지 시어머니는 드물게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심 밝은 얼굴이었던 시이모님은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자 서글픈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에휴 너희 시어머니 참 불쌍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둘째 셋째가 그렇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서 옛날부터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들한테 머리 숙이고 피해 입은 학생이랑 학부모들에게도 사죄하고 돈까지 다 물어주고 다녔지 게다가 애들이 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형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언니 마음엔 바람 잘 날이 없었어 그래도 언니는 웃음 한 번 안 잃고 참 씩씩하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몇십 년간 의지했던 큰 아들이 그렇게 가버렸으니 절이 될 정도로 상심이 컸던 게야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 질부 아니 선이야 우리 언니 옆에 남아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언니는 진직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지도 몰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넌 꼭 어떻게 해서든지 큰 보답을 받을 거야 보답은 무슨요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애정 은혜 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머님께 여태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보답해 드려야 할 사람은 저예요 이모님 아이고 마음씨가 참 예쁘기도 하지 안다 알어 그냥 고맙다는 말을 꼭 너한테 해주고 싶었다 시이모님은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자신의 언니를 생각하는 시이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저 또한 시이모님을 따라 눈가가 뜨거워졌죠 한편 시어머니의 건강은 더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헛것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시는지 이러시는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이 집 앞에 와있다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셨죠 아 정말이라니까 내가 내 볼까지 꼬집어 봤어 성이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다 성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 누가 있다고 그래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신발부터 신으시고요 어머님 이러다가 발 다치세요 저는 엉엉 울며 시어머니의 발에 신발에 신겨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군 자꾸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셨죠 또 어느 날은 거동까지 불편해져 거의 누워서만 생활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남편을 부르시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성이야 성이야 시어머니는 누워서 천장으로 한쪽 팔을 뻗고는 자꾸만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천장을 향해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있었니 성이야 오늘 농장에 가보니 귤들이 제법 탐스럽게 익었더구나 조금 있으면 수확도 할 수 있겠어 감귤향이 어찌나 향기롭게 나는지 네 태몽을 꽂을 때가 생각나더라 주렁주렁 열린 감귤을 몇 개나 까서 입에 호로록 넣는데 귤이 얼마나 새콤달콤하던지 이번 농사는 대박을 치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잠에 썩겠지 그래서 나랑 너희 아버진 첫 애는 딸이 와주려나 싶어서 애기 옷이며 침대며 죄다 분홍색으로 꾸며놨었다 그런데 막상 네가 태어나 보니 글쎄 아들이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미리 지어놓은 이 이름도 선이었는데 급하게 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바꿨던 거야 아 그런데 네가 나중에 데려온 우리 며느리 이름이 선이어서 내 속으로 얼마나 놀랐나 모른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렇지? 시어머니는 눈앞에 정말 남편이 있는 듯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이시더군요 아마 시어머니는 살아생전의 남편을 환상 속에서 만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시어머니는 잠든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신 후에 말이죠 어머마 이 긴 생에서 내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병든 날 돌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난 이만 우리 남편하고 성희를 보러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너 혼자 남겨둬서 미안하다 우리 착한 진규 민규 앞으로도 잘 키워서 너 또한 며느리도 보고 손주들도 본 뒤에 우린 그렇게 아주 나중에 만나자꾸나 내가 가도 너무 많이 울지 말거라 사랑한다 우리 딸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하루를 채 버티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으신 시어머니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우열을 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큰아들과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왔던 둘째 아들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시이모님 또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 이제 하늘에선 더는 아프지 마 거기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이랑 형부 만나서 여태 힘들었던 만큼 딱 그만큼 더 행복해져 잘 가 언니 우리 나중에 만나 그 와중에 더욱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던 건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어머니 임종 때까지도 결국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까지 남겼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빈소를 차리고서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창근아 너도 와줬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인가 와줘서 고맙다 이리 와 오랜만에 술 한잔해야지 어 지니야 나야 기정이 우리 엄마 부고 문자 받았지 동창 애들이랑 다 같이 온다고 알았어 이따 봐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들 앞으로 들어올 부의금을 챙기기 위해 내려왔더군요 가증스럽게도 조문객들 앞에서 가끔씩 억진 눈물까지 짜내면서 두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 죄다 불러내 기세였어요 거기다 어쩜 저렇게 똑같은 것들만 만났는지 동서와 심회부는 오기 싫었던 티를 팍팍 내며 연신 하푸만 쩍쩍 헤드다가 밥 먹고 술만 퍼먹길 반복했죠 그런 부모들 아래서 자란 시조카들이라고 정신이 제대로 박혔겠습니까 시조카들은 자기 부모들을 졸라 며칠간 펜션을 잡고 논다며 첫날부터 아예 가버리더군요 10대인 애들을 보호자도 없이 펜션에 보내버리는 부모나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 장례식은 신경도 쓰지 않고 놀궁리만 하는 자식들이나 정말 진절머리가 나기 싫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와 계시던 저희 부모님은 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고 시이모님은 괜히 자신이 부끄러우셨는지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은 자신들의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꼴도 보기 싫었는지 아예 그들 쪽으로는 시선조차 두지 않았죠 발인까지 다 끝나고 난 뒤 자신들을 지켜보는 이목이 사라지자마자 동서와 심해부는 조카들이 있는 펜션으로 인사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남은 우리는 시이모님의 부름 때문에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이모님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미리 일러두신 재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엄마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산들은 자식 둘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다 그리고 며느린 선희 너에겐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남겼어 자 여기 관련 서류들이다 이야 노인네 이거 돈 없다더니 돈을 쬐금은 더 가지고 있었네 알았으면 진지게 좀 뜨들어올걸 근데 새언니는 불쌍해서 어떡한데요? 그 날가 빠진 집 팔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역시 아무리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줘봤자 며느리 며느리고 자식은 자식이지 기대하지도 않던 꽁돈이 생겼다고 여겼는지 시동생과 시누이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제외하곤 시어머니께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저를 보며 비웃고 놀려대더군요 아들들은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전 테이블 아래로 아들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렸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꼴하고는 서방님 아가씨 아니 너희들은 그런 정중한 호칭 따위도 아깝다 아까워 야이 한심한 것들아 진짜 불쌍한 인간들은 너희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돈돈거리면서 돈의 노예로 사는 바로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 다 너희들 엄마 덕분이야 돈? 그래 어머님이 그동안 너희들한테 돈도 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발 뻗고 살 수 있겠지 근데 너희들 학창시절에 사고 치고 다니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연심 머리 숙이고 너희들 대신 사과해가며 뒷수습하고 너희를 구해주는 일들 그거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너희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젠 누가 있을까? 너희들 잘난 자식들? 아니 이번에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죽으면 딱 너희들만큼 돈만 챙기고 하하호호할 거야 분명히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니까 유일하게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끼고 사랑해줄 엄마를 쓸모없다면서 버려버린 너희들은 언젠가 꼭 천벌받을 거다 나중에 꼭 너희들이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 한들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너희들이 죽도록 아파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 불쌍하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것들아 뭐래?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열등감 폭발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형수님 천벌받을 우리들은 엄마가 남겨준 돈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돈 떨어지면 그때 후회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엔 돈 쓰느라 신나서 후회든 뭐든 생각할 여유가 있을지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린 이제 영원히 남남이니까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게 합시다 야 가자 이모 우리 가요 아휴 저런 것들 낳느라 몸이 상한 우리 언니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그놈들은 끝까지 비열하고 한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시이모님은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셨죠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니?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안 남겨서 서운하진 않아? 서운하긴요 저런 인간들이라도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전 남편하고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이면 넘치고 충분해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분명 그들에게 제 아들들의 몫을 떠 빼앗아 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망나니 같은 자식들을 걱정해 유산을 남기셨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해 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이젠 시어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시이모님께서 왜 찾아오신 건지 의아하더군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뵌 지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시이모님은 의미모를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게 택배 상자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상자 위에는 큼지막하게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모님?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맡겼던 거야 자기 세상 떠난 뒤에 너한테 전해주라고 저는 아리송한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세 가지의 물건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물건들의 정체를 안 저는 놀라고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이, 이건 첫 번째 물건은 시어머니께서 항상 품에 품고 다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바로 시어머니 해녀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물건은 웬 주소 하나가 적힌 쪽지였죠 먼저 편지를 읽어본 전 사무치는 마음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어머마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쯤엔 난 아마 세상에 없겠구나 나는 요즘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미리 내 동생에게 부탁해 너에게 몇 가지 내 마음을 남기려고 한다 그 꽃무늬 손수건은 내가 우리 시어머니께 받았던 거야 시어머니가 직접 자수를 놓으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손수건이지 내가 평생 아끼고 간직했던 물건이니 너 또한 언젠가 진규나 민규가 장가를 가게 된다면 언젠가 네 며느리에게 이 손수건을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해녀복은 언젠가 한 번 내가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있지 내가 해녀로 살던 짧은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거리고 싱그러웠던 내 젊음 그 자체였단다 너에게 이 해녀복을 남기며 난 이렇게라도 더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내 청춘의 기록 하나를 세상에 남겨두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쪽지에 적힌 주소에 대해선 너희 시이모에게 물어보렴 그곳에 너에 대한 내 고마움과 진심을 남긴다 마음 같아선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았지만 그럼 내 자식놈들이 내 사후에도 분명 널 괴롭혀 될 테니 어쩔 수가 없었단다 너와 함께했던 25년의 시간들 난 무척이고 감사하고 행복했어 넌 성의가 내게 안겨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눈물이 계속해서 눈앞을 가릴 만큼 떠올리기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 내 며느리 선이야 네가 언제까지고 행복하길 내 하늘에서 빌고 또 빌어주마 사랑한다 오래전 바닷가에서 소라와 낙지를 들어올리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어 보이실 것 같았죠 저는 해녀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두 아들은 제 등을 감싸고 그런 저를 달래주더군요 겨우 진정이 된 제게 시이모님은 쪽지에 적힌 주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이모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한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성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희 시어머니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땅 하나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주더구나 그리고 그 땅을 꼭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네가 네 시동생과 시누이가 인연이 끊긴 뒤에 네 명의로 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절대로 자기가 너에게 땅을 남긴 사실을 그 애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게야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분명 자기가 남길 재산을 사사치 열람해 볼 네 시동생과 시누이가 너에게 남겨질 재산까지 어떻게 해서든 다 빼앗아 가려고 널 괴롭힐 거라는 걸 말이야 네 시어머니는 항상 네 걱정뿐이었어 그 주소지의 땅은 며느리 널 위해 수도 없이 고민했던 네 시어머니의 애정 그 자체인 곳이란다 얼마 전에 알아보니 네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 땅을 샀을 때보다 땅값이 꽤나 올랐다구나 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너희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말이야 조만간 내가 네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도록 처리해 놓을 테니까 그 땅을 팔든 거기에 건물을 짓든 너 편할 대로 쓰렴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아닌 저를 위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시이모님께 이런 부탁까지 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전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이모님은 그런 저를 꼭 안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젠 우리도 이토록 자주 볼 일은 없겠구나 선희야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해져야 한다 하늘에 있는 언니처럼 나도 항상 네 행복을 빌어줄게 그동안 내 언니를 위해 애써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다 아니에요 이모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여전히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지금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 또한 서울에서 열심히 대학 생활 중이죠 이모님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땅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뒤 1층에 제 카페 하나를 차려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2층에 말이죠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카페를 너처럼 꾸며놨구나 분위기도 아늑하고 따뜻한 게 아주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근데 괜히 장사도 끝난 시간에 내가 너희 부모님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니니?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초대하신 건데요 뭐 카페문 잠그고 얼른 같이 올라가요 이모님 2층엔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래 장사를 하시던 곳이 워낙 낡았기에 제가 먼저 두 분께 가게 이전을 제안드렸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땅은 제법 상권이 좋았거든요 이전에도 종종 시어머니 병문안을 왔던 저희 부모님은 시이모님과 몇 번 마주치며 친해지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세 분은 여전히 가끔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엔 새로 연 제 건물의 부모님 식당에 부모님이 시이모님과 절 초대해 내시서 함께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질 정도로 말이죠 친정오빠는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우리를 보며 내심 부러워하곤 합니다 여보 우리도 여기 내려와서 살까 당신 회사는 어쩌구 난 우리 부모님 식당에 취직하고 당신은 선희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자 어차피 우리 애들도 다 커서 저들끼리 알아서 살 수 있잖아 새언니는 장사가 쉬워 보이냐며 오빠의 등짝을 때렸고 저와 친정 부모님은 그 모습을 키킬대며 바라보았어요 저는 지금 이렇듯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 슬픔을 가슴에 묻으며 남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할 때마다 이 땅에 담긴 시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다만 이거 하나만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던 두 사람은 가진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남의 것을 탐하며 평생 마음이 굶주린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라선 그들이 분명 깨닫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독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엄마인 시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뒤늦게 후회해봤자 더 이상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이 하늘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께 가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며 세상을 떠나셨던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 걱정은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던 본래의 시어머니처럼 희망차게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만나게 될 제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나도 너처럼 며느릴 때가 있었고 난 참으로 훌륭하고 감사한 시어머니를 만났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시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하늘에서 만날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추억을 쌓을 때까지 전 오늘도 내일도 추억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